3대1 5승 1패입니다 수자운공사의 경계성 패배를 했었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엄청날랄링 피터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아 들어갔어요 1대1 아 탑 10핀 나갑니다 서주머니의 범채 한경기 한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젠 더 중요하게 됐어요 네 이제 몇 아 받아내지 못하는 한 포인트 뒤져있는 한국골에서 폭식 패어 오 네 임윤호 손 이렇게 초반에 좀 잘 나가게 되면 긴장감이 좀 많이 해소되죠 그렇습니다 예 오 이상수 다 겨롭습니다 5대2 이상수 6대2로 도망갑니다 극복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신감을 찾아와야 됩니다 자 서줌만 타이밍을 뺏었어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푸시 싸움 네티 갈리는 임윤호 과감하게 할지 상대 유도할지 푸시로 넘겼어요 네티 갈리는 서줌만 석점차 단와나 플레이 역시 좋네요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쫓아가지고 잘 막아줘야 됩니다 더 깊어요 이상수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요 왼손 저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요 지금 자 이상수 2분에 나갔어요 이젠 또 서브노크 퀄리시브 받는 선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브득점 임윤호 푸시 안전한 푸시로 잘 막아야 됩니다 네티 갈리는 임윤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련했던 서줌만 자 이상수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3대1 앞서 3대1입니다 자 이번에는 2대3 와 백핸드 탑스킨 강의했습니다 임윤호 네 힘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자 반환플릭입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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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mann queiu 오예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수 임윤호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또 한번 백핸드탑 스피 감독님 길민석이 서브 아 이번엔 오예 오 오예 네 서줌 we 이핰 그터에 아 이번에도 이상수 오오 아igh 아줌렷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도요 삼성생명이 한 포인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5 아 임윤호 임윤호도 복식 잘하네요 임윤호 바나나 플릭 매치 눈앞에 두고 있는 임윤호 일상수 네트 걸립니다 삼포인드 만회 지금 보시면 작정됩니다 깊이 김윤호의 서벌 나갔어요 김민석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